7월 9일 목요일 윈TV 속보입니다. 성균관대 뒤편 와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CCTV에 찍힌 모습이 현재까지 알려진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가족들은 이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을 112 신고로 알렸습니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700여 명을 투입해 밤늦게까지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날을 넘긴 10일 새벽 박 시장은 삼천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7시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의 전직 비서로 알려진 A씨는 8일 밤 서울지방경찰청을 직접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같은 날인 8일 오후까지만 해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갖고 서울시 주택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에는 민선 5기, 6기 구청장 출신들과 침묵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인 9일 오전에는 일부 의원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박 시장이 집을 떠난 지음인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시도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결국 박 시장은 8일 밤이나 9일 오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고소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관계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미투 고소는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채 무칠 공산이 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인의 사망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경우 대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멕시코의 본사를 둔 회사 4E 글로벌에서 반매하는 24가지 이상의 다양한 손소독제에서 높은 수준의 메타놀이 포함돼 있어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메타놀은 메스코운 두통, 현기증, 혼수, 시력 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품 표시 스티커에는 블루맨이라는 상표가 표시돼 있습니다. 메타놀은 우드알코올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일단 제품 표기를 잘 확인해야 하며 최근 멕시코산 손소독제에서 메타놀 검출 사례가 많아 멕시코산 손소독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루맨 상표 이외에도 최근 리콜된 모든 손소독제 리스트는 화면에 표시된 FDA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와의 코스코에서 45세 여성 엘리자베스 마흐는 마스크를 하지 않은 남성에게 나는 학교 교사이며 코로나19를 앓고 있다고 소리친 후 침을 뱉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레이카운티 경찰에 의하면 9일 발표에서 마흐는 8일 집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흐는 코스코에서 식료품 계산을 치르고 나가면서 마스크를 벗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쇼핑카트로 남자의 카트에 부딪히고 건물 아니니 마스크를 쓰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으며 남자가 이를 무시하자 마흐는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마흐는 폭력과 무지사 혐의로 기소도 했으며 보석금은 4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확진 319만 9,074명, 신규 확진 4만 142명, 사망 13만 5,462명, 하루 새 신규 사망은 600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40만 8,64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확진 15만 명을 넘어 15만 450명, 신규 확진 역시 1,000명을 넘어 1,018명을 가리켰습니다. 사망은 7,119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은 20명입니다. 다음은 주별 신규 확진 증가 현황입니다. 7월 8일 어제 기준 미 전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1,848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890명을 가리켰습니다. 텍사스 1만 199명, 플로리다 9,989명, 캘리포니아 8,561명, 아리조나 3,520명, 조지아 3,420명이며 일리노이주는 980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쿠카운티의 주요 한인 거주지의 현황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쿠카운티 확진자 수는 9만 4,005명이며 사망자 수는 4,695명, 그중 아시안 사망자는 210명입니다. 데스플레인스 1,809명, 스코키 1,001명, 나이스 946명, 윌링 843명, 에반스톤 809명, 팔레타인 743명, 스트리모드 691명, 만스 프로스펙트 679명, 엘진 640명, 샨버그 622명, 알링턴 하이츠 590명, 글랜뷰 582명, 올랜드파크 580명, 호프만에스테이츠 526명, 롤링메도우 358명, 노르스브룩 364명, 몰틴그로브 331명, 링컨우드 190명, 머팔로그로브 131명을 가리켰습니다.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24-283-82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